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부터가 이미 정신나갔죠. 사실 저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억울어 주작인가 하는 마음에 패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요 올라오고 잠깐만에 사라졌어요. 정말 순식간에 댓글이 몇개 안달렸는데 해서 이게 진짠가 하는 마음에 가져와 본 겁니다. 생각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일단 봅시다. 제목 어머니가 김장을 할거라며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마누라가 일을 안하고 그냥 놀고만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원지 저희 집에 놀러오는 와이프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제목에 쓴 저희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집, 즉 본가입니다. 일단 아내와 저는 5살 차이고 제가 연상이죠.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대신 그만큼 사람이 되게 밝고 뭔가 순수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해가지고 5년이란 긴 시간을 만나고 결국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된 겁니다. 정말 너무 예쁘고 또 사랑스러웠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결혼하고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김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저희 어머니가 함께 오라며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김장 초대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도 김장이라는 걸 살면서 처음 해보는 거라며 아 그거 재밌겠다 이러면서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갔어요.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가가지고 몇 포기 정도 치대나 싶더니 갑자기 고무장갑을 딱 벗고는 아우 이젠 재미없다 너무 지루해서 하기 싫어 이러더니 다들 열심히 돕고 있는 와중에 자기 혼자 방으로 휙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쉬겠다면서. 너무나 그 당당한 태도에 저조차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생겨요. 계속. 그러니까 김장 이후로 저번에 한 번은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두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때 저희 어머니가 평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좀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이 먹기도 하고 또 각자 좀 가지고 가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거기다가요. 아내 본인도 분명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만들지도 않고 또 지루하다며 일을 하다 말고 지 혼자 쉬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쩌겠습니까. 그 많은 남은 것들 다른 나머지 식구들이 처리를 해야 됐고요. 또 이거 말고도 설거지 시키면 와장창 그릇 접시 다 깨먹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기 싫다.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씹어버리고 안 받거나 그게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까 어머님 전화하셨던데 오빠가 걸어봐. 이런 말이나 합니다. 아니 왜 안 받았냐. 전화 몰랐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귀찮아서 안 받았대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콜빼. 이랬더니 아 오늘은 좀 피곤하네. 아들이 네가 하세요. 이럽니다. 또 어머니가 한 번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일단 통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인 게 너무나 해맑게 아파요? 그럼 병원을 가세요. 제가 예약이라도 좀 해드릴까요 어머님? 이게 전부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고도 지난 몇 달 동안 기타 등등등 뭐랄까 너무나 철없이 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 때문에 원래는 주 1회에 저희를 초대해주셨던 분들이 아니다. 이제는 데려오지 마라. 이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아이고 애가 완전 못쓰겠다. 이혼이나 해라.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말입니다. 저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철이 없는 겁니까?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 미친놈아. 김장이 무슨 생일 파티인 줄 아냐? 초대를 해. 야 미쳤구만. 끌끌. 2번. 김장하는 날 초대했다는 부분에서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다 며느리 한번 잡아보겠다고 만두 양도 오버하고. 그래 지금 당장 이혼해줘라. 단 이거는 꼭 명심해. 유책은 바로 니네 엄마다. 3번. 김장 초대라니. 끌 끌 끌. 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재수없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헐. 4번. 오늘 김장했다. 둘이 와서 수육 삶은 거 먹고 가라. 초대라는 건 이런 게 많아 초대 아닌가. 김장 다 하고 수육 삶았으니까 와서 먹어라. 어? 5번. 그렇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아들내미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나 그래? 어? 거기가 뭐 119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결혼식에 나 안 불렀는데 축의금을 달라는 사촌동생. 얼마 전에 저희 삼촌딸 사촌동생이 결혼을 했는데요. 어른들끼리 전부터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 결혼식에 저는 물론이고 친척들 자체를 초대 안 했어요. 아예 알리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얘 결혼 소식도 카톡 프로필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요. 뭐 보니까 다른 사촌들 중에 단 한 명만 개 결혼식을 갔었고 삼촌들 중에는 두 명이 살짝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래요. 그리고 우리들 사이가 틀어진 이유. 예전에 얘네 삼촌네만 저희 할아버지를 모셨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 그런 걸 다 책임졌는데 그런 자기 부모님의 수고를 다들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을 하고 얘가 빈정상에서 어른들한테 확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이후 모든 게 틀어지며 차단된 겁니다. 그렇게 쭉 서로에게 소식이 없었고 그렇게 살다가 다른 어른들이 삼촌들한테 얘 아빠한테 아무리 그래도 친척인데 경조사는 챙기자 이런 말을 했지만 사촌동생이 싫다며 적어도 자기 결혼식은 안 알린 거죠. 그나마 제일 친했던 다른 동생한테만 알린 거고 거길 다녀온 삼촌 두 명은 어찌어찌 알아가지고 살짝 다녀온 것 같아요. 부조만한 것 같더라고. 사실 이 동생네 외가가 그래요. 배경이 엄청난 집이고 저희 쪽 다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까지 다 있으니까 같이 모였으면 했는데 어른들은 사돈 쪽이랑 일방적으로 손절당하고 입장이 곤란해졌다며 투덜대고 자기 친간은 아예 없는 것처럼 외면하면서 엄마 쪽 즉 지 외가만 불러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게 분명 서운했을 거예요. 뭐 저야 그게 뭐든 간에 자기 마음이니까 상관없다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결국 저한테도 문제가 생기네요. 얘가 갑자기 문자로 자기한테 지금 당장 추기금을 보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랑 부모님이 언니한테 부조 다 하고 그랬으니까 언니도 보내라며 계좌만 덩그러니요. 저 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죠? 부르지도 않았으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뭐? 받은 게 있으니까 보내라고? 아니 나는 인사도 못 받았고 어? 뭐 청첩장도 못 받았고 식장에 가지도 못했는데 돈만 보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대답도 못하게 저를 차단해버렸네요. 이거 정말 돈 보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제가 참아보려고 해도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댓글 1번 야 할아버지 돌보는 것도 쌩까고 그것도 모자라 추기는 받아 처먹고 그걸 또 씹어드시겠다는 거야 지금? 그냥 집구석 자체가 그지로구만 사람 노릇은 해라 어? 2번 받은 게 아예 없으면 또 모를까 한 번이라도 받은 게 있으면 그 후 아무리 사이가 틀어져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정이 상했다는 그 이유도 그럴만한데? 이런 마음 들어요. 게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거 본인들 부끄러운 거 전혀 모른다는 건데 정말 안타깝군요. 저기요 쓴이 내가 살기 힘들다고 아무리 그래도 짐승이 아니라면 이런저런 그지 같은 이유 갖다 붙여서 사람 도리 안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처럼 사세요. 3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픈 늙은 부모 맡겨놓고 돈 한 푼 안 내고 생각에 바빴던 형제들도 그렇고 부조받은 거 다시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자식도 그렇고 정말 그나물의 그 밥이구만?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 내 부모가 부끄러워서라도 더 많이 보냈겠다. 만약 걔 부모님이 니네 큰아빠면 그래 큰아빠랑 큰엄마 엄청 고생하신 거 잘 안다. 어른들이 그런 거 몰라서 이렇게 된 게 참 유감이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맞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꽁꽁이 너나 큰아빠 큰엄마한테 혹시 기분 상하는 일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돈만 보낸다. 부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할게.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는 게 도리야. 뭐? 걔가 너를 차단했다고? 야 니 친구 폼은 폼이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부모가 사람 도리를 못하면 그 자식새끼라도 하고 살아야지. 이딴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참 역시 피는 피구나. 4번. 근데 이 쓴 이 글 진짜 못 쓴다. 내용이 긴 것도 아니고 이 짧은 글 이렇게밖에 못 쓰냐? 대단하다 정말. 대단글. 와 이거 아무 말이 없어서 나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역시 아니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2번. 못 배워서 그런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또 못 배운 거니까 이딴 걸 고민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싹 고쳐온 겁니다. 상상초월이죠. 근데도 중간에 외가 쪽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5번. 할아버지 모실 때도 거지같이 굴었다고 하더니 역시 그 자식도 똑같이 거지같네. 받았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먹튀하고 싶어요 그걸? 만약 이런 생각이면 애초에 받지도 말았어야지. 주는 건 왜 처받아먹었니? 6번. 받아 처먹은 게 있으면 돌려줘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여? 어? 이게 왜 고민이 된다는 거여?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래. 니들이랑 왜 열을 끌었는지 이 글만 봐도 바로 알겠다. 어이구. 7번. 이 글 하나만 봐도 그 동생이 왜 들이받았는지 바로 알겠습니다. 아우 이 거지같은 년놈들 정말 싹 사라져버리면 좋겠네. 끌 끌. 8번. 아무리 없는 집에서 살아도 그래. 최소한 사람 도리를 하고 살아요. 제발 부모가 그런 사람이면 본인이 더 도리를 챙기고 해야지. 뭘 쳐 잘했다고 이딴 글을 써? 니가 참긴 뭘 참아요. 도대체 뭔 자격으로 참겠다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정도라는 게 있지. 부모님들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들끼리 문제가 있어도 그래. 이건 세상 누가 봐도 그 동생네만 끝까지 할아버지 보살핀 거고 나머지 형제 가족들한테 쌩 깐 거 이거 팩트잖아요. 내가 너였다면 부끄럽고 미안해서라도 더 보냈을 거야.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가 보다. 되덜 글. 어? 얘 가정교육 잘 받았는데요. 부모랑 하는 게 똑같잖아요. 끌 끌. 10번. 그래? 너 밥은 못 먹었으니까 밥값은 빼고 줘라. 그럼 되겠네. 끌 끌 끌 끌. 참 뭐라. 뭐라. 두 사이 모두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딱 하나 우리 주변에 없기만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각해질 이유가 없어요. 감사합니다.